계속 늦었는데 그 친구는 빨리 늘더라구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를 보시다. 약간 업착끼리 체력하긴 하는데 요즘에 좀 많이 늘었더라구요. 뭐가 약한 것 같아요? 같이 치시는 분이 있어 내가. 뭐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너무 두께를 못 맞추래요. 너무 얼차당탕. 두께만 맞추는 게 좀이고. 그 사고니까 사실은 멀리 보내야 되는 단위니까. 기세아 두께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바로 맞추면 할 때. 너무 얼차당탕. 어떨 때는 말리면 급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버릇이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구 관련된 유튜브는 좀 보는 편이세요? 네. 아 그러죠? 그러면 스쿼트, 커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쿼트가 뭐예요? 스쿼트는 회전준 반대 방향으로. 귀여워. 그렇죠. 그러면 모조준을 해야 된다는 건 아시겠네요. 아 그런데도 잘 안 맞네요. 이해는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 아 그렇지요. 네. 혹시 사고를 시작하면 초구부터 시작하세요? 초구 치는 것부터? 네. 초구도 어떨 때는 잘 맞춰서 어떨 때는 안 맞춰서. 초구는 어려워요. 잘 안 맞는 게 맞아요. 초구가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일단 자세를 봐 드리기 위해서라도 뭘 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잘 맞은 게 있어요. 아, 네. 이 사진은 잘 맞춰서 좋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알지? 이게 어떻게 알지? 네. 뭐 이렇게 잘 맞은 게 있어요? 네. 한 번 더 좋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알지? 네. 수두구가 잘 맞춰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초구 침질인 경우가 있어요. 2명에서 같이 하는 그때 4명기 정도 하면 한 번씩 한 번씩 해볼게요. 뿌려서 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초구 연습을 하셔야 되죠. 한번만 더 쳐주세요. 치는 자세나 이런건 그정도면 크게 나쁜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스쿼트를 안는데도 불구하고 두께를 잘 못 맞춘다는 것은 그러면서 스쿼트도 알고 큐도 반듯하게 내미는 데 잘 안맞는다. 그러면 교량점을 잘못 잡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무회전으로 2분의 1을 맞춘다 그러면 빨간 공이 마침 딱 중심축에 있잖아. 빨간 공이 중심축에 있는데 중심축을 치는게 무회전이거든요. 무회전으로 얘를 쳐서 여기를 겨냥해서 치면 빨간 공이 왼쪽 끝으로 겨냥해서 치면 이게 무회전으로 2분의 1을 맞추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런데 2분의 1을 맞추세요.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추고 겨냥할때. 겨냥할때 회전을 이쪽으로 주니까 빨간 공이 중심축에 2분의 1을 맞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2분의 1을 맞추면 줘요. 여기서 키스가 나갈 때 한번 해보겠지만 날지 안 날지 2분의 1을 맞추면 여기서 이렇게 2분의 1보다 두꺼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2분의 1보다 두껍게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맞는 것이 2분의 1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의 회전을 주겠죠. 오른쪽 회전. 그리고 스포츠가 일어날 것이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오른쪽으로 겨냥해야 되겠죠. 여기보다는 그러니까 거기서 계세요. 이 빨간 점이 중심축에 있는 빨간 점이 빨간 점이 중심축에 있는데 내가 회전을 진행방향점 회전을 주고 칠 거 아니겠어요. 한 2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쳤다 그러면 이게 우회전으로 2분의 1을 칠 때 여기를 겨냥해서 치는 것인데 내가 이만큼의 회전을 줬으니까 빨간 공에 여기 이 레이저 빛이 닿아있는 빨간 공에 여기를 향해서 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스포츠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면 여기가 아니라 이것보다 조금 더 안쪽을 겨냥해서 쳐야 되겠죠. 그런데 마침 이 빨간 점 보다 조금 더 안쪽을 겨냥해서 치는다는 것은 정 가운데 보다는 살짝 왼쪽이고 원래 스쿼트가 안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보다는 오른쪽이고 빨간 공의 중심보다는 왼쪽이고 여기를 겨냥해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의 회전을 주고 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중심이기 때문에 빛나는 거거든요. 여기보다는 1쪽 여기보다는 1쪽 여기보다는 1쪽 이 정도를 겨냥해서 쳐야 내가 원하는 2분의 1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겨냥을 하죠. 생각보다 약간 왼쪽 그쪽을 겨냥해야 할 수 있다면 반에 맞게 되는 거예요. 반보다 조금 직겁게 가는 거죠. 반을 맞추려면 여기가 무회전일 때 반을 겨냥하는 것이고 내가 회전을 이만큼 줬어요. 여기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 이 정도를 하면 반이 맞겠지만 우리는 반을 반을 목표로 치는 게 아니라 반보다 조금 두껍게 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고 여기 여기는 중심이고 이렇게 치면 너무 두꺼우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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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반이 맞아버리니까 여기는 아니고 여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겨냥하기를 그렇게 겨냥하세요. 근데 겨냥한다고 해서 다 맞아지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다행히도 김선생님은 큐가 반듯하게 나가는 편이라 그 오차가 크지 않을 거예요. 다행히도 한번 그렇게 생각받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이 정도 중심보다는 살짝 왼쪽 안 맞을 것 같지만 비슷하죠? 근데 그래도 안 맞지 않았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초구는 초구는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빠지니까 빠지면 트립쿠션 트립쿠션 맞고 갈 때 빠지면 다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구 자체가 확률이 높지 않은 대체 정확하게만 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초구가 좀 어려운 것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들어왔다고 해도 세게 쳐서 세게 쳐서 회전이 살아있잖아요? 네. 회전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얇게 치면 길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얇게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키스가 일어나잖아요. 얇으면 안 되고 두텁게 쳐서 얘를 먼저 빼내야 키스를 제거할 수 있는데 두텁게 쳤을 때 회전을 주고 얘를 목적뿌린 공을 두텁고 살짝 빠른 속도로 치면 회전이 증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회전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길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억제를 해야 되니까 충분한 배치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같은 방법으로 회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조금 억제하고 그리고 4단 당점보다는 중상단 당점으로 살짝 당점을 올려서 2분의 1보다 두꺼운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보다 좀 두꺼운 두께를 겨냥해서 맞추면 그리고 세게 치지 않으면 적절히 여기서 회전이 억제가 되면서 딱 오실 수 있거든요. 한번 다리 한번 쳐볼게요. 좋았어요. 앞뒤로 빠지는데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저도 초구만 한 6개월 정도를 옛날에 쳐본 적이 있는데 제가 3쿠션을 처음 이것도 3쿠션이잖아요 3쿠션을 처음 시작했을 때 초구 성공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연습을 많이 하면 그럼 100%가 되냐 하면 그렇진 않고 제가 최종적으로 한 70% 6개월 정도 계속 초구를 꾸준히 연습했더니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잘 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선에서 다른 연습을 시작했는데 그만큼 초구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다시 한 번만 쳐볼게요 두꺼워서 빨간 공이 여기 맞고 이렇게 가지 않고 이리로 갔거든요 이렇게 막 여기 맞고 이쪽으로 가지 않고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키스 날 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됐죠 그건 뭐냐면 초구는 중상단 강점으로 2분의 1보다 조금 두꺼워서 얘를 먼저 보내는 약간만 2분의 1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로 치면 좋긴 좋은데 실수가 달아오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두껍게 맞는다 하더라도 득점이 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행운의 득점인 건데 행운의 득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거는 얇게 맞으면 그러니까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얇게 치게 되면 일단 여기서 한번 킬수의 위험이 있죠 그리고 얇게 맞는다는 걸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각도가 이렇게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여기 오지 않고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길게 빠지죠 그러니까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두껍게 맞는 실수를 내가 일으키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얇게 겨냥하는 거보다는 조금 두껍게 겨냥하는 게 좀 유리해요 가장 먼저 쳐봅시다 초크 칠을 하시고요 회전을 주고 칠 땐 매번 초크 칠을 하셔야 그래야 크믹트를 안 하죠 오, 이번에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맞는 게 어떻게 보면 표준이랄까? 이게 제일 가장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초구는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물건이 표준이랄까? 그래서 남자들에게 저는 réfléchit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던데요 감사합니다